피 좋아 담임 뭐 먹어 지금? 피 좋아 맛있어? 응 난 너무 쉬워 너무 쉬어? 우리 다른 여기서 2018년 4월 27일 아침밥 먹고 간식 먹는 시간이고 강아지들 피 좋아 먹고 있습니다 쉬어 담임아 쉬어 안 쉬어? 다 먹었습니다 네 다 먹었어? 아빠 또 잘라줄게 담임이는 혼자 잘라 먹을 수 있어? 슥슥슥슥 응 응 내 나냐 안쪽 안쪽 피 좋아? 피 좋아 줄게 하나도 없어 하리칼은 내것은 없어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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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오늘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날리는 날 조금 있다가 텔레비전으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볼겁니다 끝 끝 끝